할렐루야 6월 1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준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이 시간 말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된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잠원 말씀을 통해 말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한번 같이 받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을 듣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홍계를 들으나 아쿠오 내가 듣는다 하는 말에는 많은 성장이 예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있고 옆으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 음부에서 내려온 저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나의 나댐이 결정됩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상과 인생 태도가 결정됩니다 북에서 자란 아이들 어릴 적부터 김일성 혁명 역사를 성경처럼 읽고 외우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한 번쯤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눈이 휘둥그레지고 북한에서 들었던 수많은 민중을 향한 세뇌들이 얼마나 허황됐고 또 그 정보가 70년대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정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깨어지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30년을 속아 살고 심지어 50년 60년을 속아 사는 분도 있어요 진리를 듣기까지에는 그 거짓된 정보 속에서 그 정보의 포로가 되어 내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비의 훈계라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가 자기의 체질도 알고 자녀의 약점도 압니다 DNA가 같은 아비는 자녀의 약점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걸 경고할 때는 귀 듣는 법이 필요해요 선생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인생의 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하는 아이들 인생의 미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아이에게 오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충동대로 이끌려가는 삶에는 미래가 암담하게 보일 뿐이에요 가보지 않아도 죽음의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계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는 듣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직 여호와 일법을 즐거워하며 그 일법을 취하러 묵상 듣는 자의 태도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는 꾸지럼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모든 면에서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의 경험은 소중한 나의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잘 받아 누릴 줄 알아야 어떤 영역에서도 빨리 적응하고 나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듣는다는 태도, 배운다는 태도에게는 겸손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서 6절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사야 57장 1정에서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찬미의 열매, 결국 인간의 인격이 변하는 입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말 한마디로 흥하게 한다는 말을 덜어 하지만 입술 몇 마디가 나불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인격이고 삶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의 쌓아왔던 철학과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자기 생각과 주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자의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야망을 펼치는 쪽에서 주장이 커지게 되는 순간에 멸망이 온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전에는 내 입을 벌리면 그것은 나에게 멸망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을 해줘요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게서 충동대로, 소욕대로, 정욕대로 아니면 내 이드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은 멸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그 저주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입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으면 온갖 거긴 전염병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여러 사람을 해치고 공동치 전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잠원 16장 23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왜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사도바울을 내 입술에 파수꾸물 비록 내 마음에 완전히 내 마음이 성화되지 않았어도 말을 할 때는 필터링을 몇 번을 거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따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 상태는 날마다 요동치고 있으니 충동대로 또 종역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마지막 입술로 나갈 때는 파수꾼을 내 입에 붙여주어 없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스에서도 모르두개가 왕궁의 정문을 지키는 수위대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모반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낱말은 쇠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속담이 있던 시간에 내가 입을 벌리는 순간에 들려지게 돼 있고 그 들은 것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목 처형당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참 이 말이라는 것은 오늘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절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루느니라 요즘 거짓말, 악성 거짓말 아니면 또 선한 의도를 가진 화이트 라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거짓말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100%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미화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하면서 우리는 사태의 중심부에 자기는 책임을 빠지면서 상대방에게 재앙을 넘기는 이 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큐티하는 저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말에 실수가 없나 하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줘 없어서 이 기도하며 나가야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가운데에 이루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입술 운영, 입술 관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도 자문 말씀과 함께 연계되어서 보면 자문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했잖아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비록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어도 칼로 찌른 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칼이 나를 더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하는 혀라 그랬어요 양약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오늘날 아주 가까운 관계도 실망당한 것만큼 아니면 또 낙심당한 것만큼 아니면 또 배신감을 느낀 것만큼 칼로 찌르는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 것처럼 느낍니다마는 아니요 도리어 그 상처로 인하여 남는 것도 없고 사망만 남는다면 굳이 우리가 그 칼을 쓸 이유가 없죠 양약으로 함께 살려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승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